외출 준비를 한 노부부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1층에 도착하자 지팡이 짚은 할머니 혼자 내립니다. 이 할머니, 딸이 납치됐으니 현금 3천만 원을 준비하란 전화를 받고 은행에 가는 길입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남편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할머니를 막아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통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은행까지 구역을 나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닮은 사람을 붙잡아보고 지나가는 시민 아무에게나 묻기 시작합니다.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봐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수색에 임했고 반경 1km를 뒤지다 그렇게 찾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돈을 찾으며 은행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직 건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큰 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만약에 피해를 당했으면 정말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된다는... 경찰관들의 진심이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uresni להיות 도대체 모르소 시사 시사 체 Contin